스파냐 1장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실을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지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할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 말임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묻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에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대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